안녕하세요. 프리쌤입니다. 종료주의 그리고 권한주간이 끝나고 우리 드디어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의 교회 꽃꽂이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절기 컬러가 흰색이다 보니까 하얀색 꽃들 많이 믹스해가지고 사용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하얀색으로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 노랑빛이 도는 카네이션이나 아니면 부드러운 색감이 들어간 또 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연한 옐로우톤과 화이트톤을 믹스해서 부활주의 꽃꽂이를 해볼 겁니다. 일단 하얀색 꽃 자체가 금액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즌의 특성이라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그의 부활을 기다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꽃꽂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새로운 화기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배처럼 이렇게 길게 올라오는 건데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제가 성도분들에게 배송하기도 좋을 정도로 가볍고 튼튼해요. 무겁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이용한 직사각형의 화기를 이용해서 꽃꽂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화기의 넓이 혹은 높이만큼의 2배 혹은 1.5배 정도만 올려도 충분히 이 화기 비율에 맞는 꽃꽂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삼지닭을 준비해봤어요. 삼지닭은 이렇게 줄기가 갈라지는 부분이 꼭 세 줄로 나눠지는데 이거 삼지닭이거든요. 삼지닭을 꽂을 건데 보니까 이거 자체를 다 꽂다 보면 사실 너무 높아요. 그냥 이 화기가 아니더라도 교회가 큰 곳은 이거 자체를 다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약간 샘플링을 해드리는 지금 중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과하게 해드리지는 않지만 제가 늘 얘기하듯이 교회 사정에 맞춰서 친구가 높거나 아니면 낮게 하거나 그럴 때 키를 높여야 될 때 이 삼지닭의 길이를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지닭 같은 경우는 줄기가 꼭 세 개로 세 개로 나뉘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추럴하게 이렇게 둬도 좋지만 일부러라도 길이가 다른 느낌으로 정돈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좀 잘라주실 거예요. 너무 정돈이 안 돼 있으면 불편해요. 그리고 잘라져도 괜찮은 아이들이 있다. 치우셔도 되는데요. 일단 저는 끝 높이는 일부러 맞출 거예요. 자 근데 그러고 보니 저는 이거 자체를 다 쓸 게 아니라서 이 화기의 넓이 그리고 높이 정도를 사용한 이 정도의 높이에서 좀 자르려고 해요. 1.5배까지 가거나 2배 이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두껍게 갈라져 있는 부분 전지 가위를 이용하셔서 잘라줄 거고요. 팔찍을 내서 부러뜨려 주셔도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일부러 또 세 개가 나눠져 있는 부분은 또 써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또 됐고요. 또 이것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인 길이를 계속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얘는 물올림을 할 수 있는 애는 아니기 때문에 잘 사선으로 잘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플로럴 폼에 꽂기 좋게 그냥 사선 자리를 한 겁니다. 물올림하는 건 아니에요. 얘를 왼쪽 혹은 오른쪽 끝으로만 둘 거예요. 이 화기는 옆으로 길쭉하게 플로럴 폼이 두 장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한쪽 플로럴 폼 있는 데에만 넣을 거예요. 사이즈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공간을 조금 구분을 하셔서 꽂아주시면 좋고요. 반대편에서는 조팝을 꽂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삼지닥에 기대어서 혹은 흔들거리는 게 힘드시면 묶으셔도 괜찮습니다. 조팝은 물론 설류화 쓰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조팝 같은 경우는 설류화랑 가격은 조금 비슷비슷해요. 근데 워낙 조금 설류화보다 더 액체가 있다 보니까 이걸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만 낮춰볼게요. 지금 얘가 일부러 불어뜨렸거든요. 그래서 물을 먹는 단면을 많이 넓혀주시는 게 좋고 그냥 가위로 깨끗하게 자르시는 것보다는 여기를 망치로 두드리시거나 더 많이 쪼개서 물 올림하시는 게 조금 편하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너무 많이 가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새를 요금 한번 묶을 거거든요. 묶으셔도 되고 걸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새 모양은 비둘기는 날아오르거나 아니면 앉거나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묶어주셔도 괜찮죠? 이 비둘기 밑에는 철사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묶어주실 수가 있거나 아니면 꽃에다가 살짝 꽂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살짝 묶었습니다. 조파벨 한 단을 다 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1단 정도만 사용하게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벌만 사용하신다? 그러면 한 벌을 구매를 하셔도 사실 한 단이 가기 때문에 다 사용하셔도 돼요. 화려하게 예쁘게 네, 교회 곳곳에는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륙 택배로 가는 거라서 저희가 직접 집 앞까지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터미널에서 터미널로 이동을 하는 택배 서비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터미널에 가셔서 픽업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요.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창이 열리실 텐데 거기에 우리가 그냥 사진만 보고 그냥 캑캑 계산해버리시는 분들 결제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 택배를 보내줄 수 있는 터미널이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가기는 하지만 혹시 우리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나? 포함이 되어 있을까라는 걸 꼭 밑에 고속버스 터미널에 제로데이가 간다 하는 그 터미널을 확인하신 다음에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조팍을 2분의 1단 정도 했고요. 꽃이 지금 모무리가 져서 많이 붙어있는데 솔직히 좀 피면 더 화려하고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삼지닭을 여기다가 꽂아놓고 조팍을 돌렸지만 조팍이 꽂았을 때 사실 얘는 이쪽으로 라인이 더 예쁘네 하면 그쪽으로 반대편에 삼지닭을 꽂으시고 여기다가 이걸 꽂으셔도 돼요. 지난번에는 제가 삼지닭을 이용해서 쭉 세워놓은 다음에 조팍으로 원을 만들었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조팍이나 꽃이 많이 붙어있는 이런 절, 짓 종류들은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물을 자작하게 꼭 부어주시고 저는 보시는 것처럼 사용했었던 폼을 또 이용하기 때문에 물을 되게 가득 부어놨거든요.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반대편에는 삼지닭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다가 백합을 꽂아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베리아라는 날인데요. 벌써 이제 꽃이 만개하려고 막 벌어졌어요. 머무리를 사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날씨가 따뜻해졌다는 얘기죠. 이 안쪽에 있는 수술을요. 이렇게 좀 떼주셔도 되는데 장갑 끼고 하셔도 되고 벌어지기 시작하면 많이 이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꽃이 좀 벌어지기 시작하면 핀셋 있으시면 핀셋으로 제거하고 혹은 젓가락으로 톡톡톡 따서 버리시면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손으로 따시는 것도 나쁘진 않네. 염색이 될 뿐. 백합을 두 대 혹은 세 대 정도만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비용을 아끼는 것도 아끼는 거지만 유두리 있게 쭉 쓰자라는 의미예요. 못 뗀 거는 제가 가위로 이렇게 떼기도 해요. 걸어 봅시다. 빨리 넣어 봅시다. 긴힍 칼칼. 백합이 피기 시작하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좋고요 잎사귀 위쪽 부분에 큰 꽃잎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잎사귀는 그냥 살렸어요 이렇게만 해도 사실 이 화기에 어우러지는 디자인은 이미 나온 거거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우아하고 아름다운 라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오랜만에 줄 아이비라는 걸 가져왔어요 많이 아실 건데요 아이비는 이렇게 덩굴 식물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엉겨붙어서 올라간다거나 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단단하고 좋은 것도 있어요 혹은 아니면 아주 얇은 것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보내드리는 게 모두 다 똑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은 얘를 길게도 쓰고 짧게도 쓸 거예요 두 단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하고 좋은 애들은 꽃 사이에서 짧게 길게 다른 그린을 안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밑으로도 떨어뜨려주고요 길 소재들은요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그러면서 플로럴 폼도 가려주세요 우리 맨날 편백, 동백 이런 걸로 겨우 내내 단단한 소재처럼 생긴 것들을 이용해서 그걸 막아줬었는데 오늘은 생명이 막 엉겨붙어서 올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 이런 줄 아이비 이용하신 거예요 일부러 조파 반대편에서 조금 많이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저기 아래에도 하기는 할 건데 먼저 이 백합이 있는 쪽에서 조금 힘을 주고 있어요 너무 길게는 올라오지 않을 거고요 이 삼지닥의 특징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삼지닥 키만큼만 올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조금씩만 보여줘도 돼요 타고 올라가는 느낌 하나 혹은 두 개 그 정도 여기 일부러 똑같은 사이즈의 줄 아이비가 아니라 조금 길이 다르게 해서 떨어지는 느낌 내니까 더 좋죠 자연스럽고 인위적인 느낌 나지 않게끔 해주세요 이런 소재들은 이렇게 선반이 있는 턱이 있는 곳에서 내리면 더 좋겠죠 그 대신 가운데에는 너무 줄 아이비로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요 거의 다 꽂은 거예요 그쵸 여기에서 우리가 노란색 아주 연한 노란색 스타티스 뭐 혹은 뭐 스프레이 카네이션 혹은 노란색 빛이 나는 스토크 소국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단이 좋기 때문에 오늘은 스타티스를 이용해서 2분의 1단만 사용할 거예요 사실 이쪽 부분에다 더 덩어리진 얼굴들을 넣을 수도 있는데 좀 알뜰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스타티스는 말라도 똑같은 색을 내기 때문에 충분히 오래 보실 수 있어요 그 우리 부활절 지나고 나서도 백합이 만개 했을 때 그것만 빼고 또 사용하실 수 있는 소재들이니까 아깝지 않게 좋은 거 사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주라이비 너무 가리지 않게끔 넣어주세요 얘를 먼저 넣었어도 되지만 색감으로 다 채우면 안 되니까 일부러 마지막에 조금 조금씩 포인트만 주려고 마지막에 넣었어요 우리 부활절 꽃꽂이 어떻게 하나 항상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난주 제가 한 2주 전부터 부활절 꽃꽂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홍정 꽃꽂이 디자인 수업이 5기 수업이 수료가 되었어요 저희가 4월 8일날부터 성정 꽃꽂이 6기를 시작할 건데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그 다음 주에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키 선생님들은 오시자마자 부활절 꽃꽂이를 저랑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오셔도 돼요 그럼 오늘 우리'! 너무나도 곱anc이 cousins Modi 들과 함께 함께 seventeen みんな 빨리 남친 집에 뭔 수업 영혼 む 네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적은 비용으로 멋지게 꽃꽂이를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도 한 주 꽃을 볼 건데 혹은 절기만 꽃을 볼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이 꽃을 통해서 성도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절기를 준비하는 영혼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꽃을 판매하고 있지만 더 좋은 꽃 보내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거든요. 수업 오셔서 직접 꽃을 꽂아보신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선생님 저 시장 가서 이렇게 좋은 꽃 제가 사면 이런 좋은 꽃이 안 오는데요. 못 골랐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고 직접 보내드려서 얻으실 수 있는 원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진 부활절 꽃꽂이 보시고 또 힘내시고요. 여러분 더 멋지게 하실 수 있어요. 항상 꽃꽂 같은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아요 받나요. ㅎ 요ā의liamo originated Hollandca 아멘